안녕하세요. 건물 짓는 아내 토순입니다.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강의를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작년 8월에 방배동 건물 매수 등기를 하고 올해 8월에 매도 잔금을 받았거든요. 계약 시점으로 따지면 한 1년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항상 단계 단계마다 지금 내가 알게 된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경험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라든지 다음에 건물 투자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느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 압축 압축을 해서 강의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저의 경험담 위주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위주로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온라인 상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대면 강의에서는 오픈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면 강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강남역 도부 2분 거리에 강의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가비가 꽤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1만원인데요. 적어도 3배의 가치 이상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보만 드리는 강의로는 제가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약간 소통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가 된 지 만 3년 만에 건물 투자에 입문할 수 있었던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게 된 투자자 선배님들, 투자자 지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랑 같이 건물 임장도 다니고 건물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 오시는 분들이 정보만 얻어 가시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이 어차피 오실 테니까 투자자 친구분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조를 좀 짜볼 생각이에요. 조를 짜서 그 조원들만이라도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사전 정보를 좀 받을 건데 좀 잘 맞으실 것 같은 연령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선별해서 조를 짜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조원분들이랑 좀 친해져서 같이 건물 임장도 다닐 수 있게끔 제가 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약간 워크샵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에 둘째 주 맞죠?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소순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블로그 링크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최초로 강의를 한번 팔아보게 됐는데 사실은 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좀 많이 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실제로 대면에서 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소순이의 건물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건물 투자에 입문하시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신 분들 혹은 투자자 친구분들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꼭 열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강남역 강의장에서 뵐게요. 안녕! 제가 전화번호 47만원을 들었어요. 강의장 때문에 5명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